다기야 나 오늘 열 접시 먹어도 돼? 그럼 우리 사랑하는 권순영 30접시 먹어도 돼? 순영이 요즘 돼야지 되는데? 순영이 요즘 돼야지 되는데? 순영이 뭘 해도 예뻐 다기야 나 뭐 반한 거 없어? 티저히 티저히 어제 했던 건데 향수 뿌렸나? 순영한테 좋은 냄새 안 한대? 똑같은 건데? 아니야 아니야 순영아 더 예뻐졌어 원래 안아줘 아이파이구 아이파이구 자게 많이 먹어 고마워 저분은 사기 싫는 사이세요? 자게 많이 먹어 나도 하고 해줘 이게 뭐야 고마워 아니 승이 미안해 이거 막 헉 이제 나오잖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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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눈 닦아보고 그냥 쏙 집어넣어 한 번 집을게 어 그냥 너 그냥 너 그냥 너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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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그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오빠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네 어 야 저기요 사이다 한 자 오 오 오 오 오 너무 멋있어요 오 오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오 오 오 아 아 아 마피아는 무서워해 마피아는 무서워해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말 탈락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and you're not really fine and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아 아 아 형들이 열두 명 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아 아 되게 든든하고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댈 수도 있고 이렇게 옆에 형들이 딱 이렇게 딱 딱 이렇게 그것만 있어도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드는 가장 방찬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건 진짜 내가 좀 방송용이었다 방금 전인가 방금 전인가 방금 질문에 대답이 아 아 아 그 갈마구가 안 끝나지 않았나요? 난 경과도 못 봤는데 안 되면 생각해 시작 이 노래 이 노래?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 천천히 천천히 지금 지금 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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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 어 세븐틴 사무실 리더 리더 형 형 형 제이 형 1등 형 2등 형 패스 드라마 아이스팅 근데 공부하는 드라마야 공부 공부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공부를 막 시켜 천천히 말하니까 천천히 말하니까 천천히 말하니까 힘들면 명상을 하는게 정말 좋은거니까 여러분은 힘들면 명상하세요 네?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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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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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동행 신남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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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